대구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대구 도심과 외곽을 연결한 걷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대구 걷기 여행 관광상품은 대구 근대골목 4개 걷기 코스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한 힐링 걷기 코스, 팔공산, 압산, 수성못 3개를 중심으로 걷기 코스 지도를 제작하고 코스별로 대구만의 맛집, 주요 명소의 이야기를 담은 오디오물을 제작합니다. 또 관광지 해설 음성 녹음에는 힘내라 대구 응원 동영상에 출연했던 성우 안지환 씨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근대골목 1원에서 걷기 여행을 홍보하고 걷기 여행을 완주한 사람에게는 서문시장 야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만나요! 감사합니다.